넷플릭스 3채 추천합니다. 개유잼TV 넷플릭스 3채? 3채 3채 3바디즈 아 오 발음 어때? 쥐기지? 어 쥐기다이 인정 응 응 응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 어 다음 거면 지금 일정이 다음 주 화요일 된다고 목요일 토요일 안 되고 토요일 안 되고 그러면 수호목토 안 된다고 한 건가? 수호목토 말고 안 된 사람 있나요? 응 나 화요일 봐야 됨 아 그래? 응 매주 화요일은 계속 봐야 돼 그럼 월요일은 되는 건가? 응 월요일은 되는 거 같은데? 아 그래? 그러면 월요일 하고 화요일 전에 말을 하고 아 저 세수 좀 하고 올게요 우선 금요일도 나랑 아이코가 배의 모습을 그대까지 못 깨면은 오 추워 시간을 빼야 되긴 해가지고 뭐라고?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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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베이무스를 못 깨면은 시간을 빼야 되긴 해가지고 음 그것도 일반이랑 하드 이렇게 나뉘나? 아니 하나밖에 없어 아 그래? 그러면은 이 책임에 깰 거 같은데? 아니 모르겠지 뭐야 저 두 사람 어디 간 거야 어떠세요? 그러면은 확실하게 되는 건? 월일 월일 화... 금은? 산호화랑 장애인이 알려줌 금요일 일정은? 목요일 밤에 알려줌 화요일 일정은 언제 알려줄 수 있어? 산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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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도 아마 월요일 밤쯤 아 오케이 응 그러면 이번 주 진짜 많이 하면은 4일 할 수 있네 희망해봐 3일 하면 2일 할 수 있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좀 더 하고 싶은 화요일 또 나머지 빠진 거 시간 있나? 다음 주는 다음 주? 응 4월 1일부터 안되는 날 4월? 나 7일 안되고 4월 1일부터 근데 너무 멀 뭔데? 4월 1일부터는 어 어 다음 주에 잠깐 사니까 4월 1일까지 4월 1일까지 4월 1일까지 5월 1일까지 뭐 사실 주말 안 되는 거야 어차피 주말은 학교 한 달이 아니라서 그렇게 크게 성능 없어서 5월 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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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일까지 5월 2일까지 간설드 아 늦지 그냥 아 밖에서 파이널 판타지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는데 죽인다 꼭 하지 게임은 그냥 틱 꺼져버린다 게임은 그냥 틱 꺼져버린다 룩선을 안 키면 안 되는 집이 있지 않나? 그러면은 안 켜지고 부품에서 꺼지지 않나? 아이고 뭐야 런처에서 꺼지지 않나? 부품 문제면 맞아 런처에서 꺼져 그 뭐지? vpm 문제면은 런처까지는 들어가지는데 죄송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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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소리가 왜 이렇게 누가 용 소리가 존나 들 아 준비 원래 저거 서서 미쳐 멀리 있어요 어 빨리 끝내고 헬다이버즈 해야한다 4일 안 해? 4일 안에는 힘들지 않을까? 흐흐흐흐흫 흠 아니 4일 안에는 행복해로고 흠 뭔 4일 안에야 막 별 화문도 못 봤으면서 어 아니 진짜 일주일에 두 번 돼도 한 뭐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되면은 그나마 나을 텐데 월요일 일요일 이렇게 돼 버리니까 흐흠흫흑흑흫흫흫 왜 우리가 뭐 이주연수 결정이 안 붙긴 해서 흐흫흫흫흫흐흫흫흫흫흫 다음 주? 아 이번 주구나. 다음 주 봤네. 다음 주. 월 금일. 근데 금요일이 확실하지 않아서? 진짜 희망으로 최대로 돌리면 월 화 금일이고 다 타면은 월 일. 이번 주 화요일에 원래 화요일 토요일 일정이었나? 이번 주가? 화요일 많이 썼죠. 짠. 근데 화요일은 이제 기술적인 이슈로 못해서 엄청 오래 안 한 것처럼 느껴졌네. 그치 저번 주 일요일에 마지막으로 한 다음에 지금 다시 토요일 아님? 진이 다잉. 어쩐지 불판하고 싶더라. 근데 뭔가 일정만 늘어나면은 빠르게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쉽다. 아쉽다. 뭐야 이거. 으. 아니 쉬발 안돼. 으아. 으아. 뭐야 이거. 아니 스페이스바. 아니 그 와중에 고문을 쳐들고 있어. 아이씨. 편집자. 이거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편집자 잘 들으세요. 이거 닉네임 까고 올려요. 알겠죠? 이거 모자이크 하지 말고 올려. 알았지? 이거 영상 보고 댓글에 초보한테 넘어간다고 하시는 분들 달기만 해보세요 그냥. 달아보세요 어디. 한번 해봅시다. 근데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이렇게 좀 편하게 할 수 있는게 아닌가. 너는 근데 진짜 열심히 했어요. 나름. 시발. 다시 나가자.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지. 이거. 뭐 어쩌겠어. 아휴. 뭐 어쩌겠어. 아니요. 무슨 소리에요 그게. 뭐 저. 모두 일정을 하는게 불만이에요. 아휴. 네. 아휴. 아이코야. 그거 투표 기능 어떻게 쓰냐. 나 왜 없냐 나는. 투표 기능이. 근데 나 그거 회사에선 보였는데 여기서 안 보여. 아 그래? 웹으로만 되나 지금? 어. 앱은 없는 것 같고. 플러스를 눌렀을 때 투표. 아까 나왔는데. 그렇다고 하더만. 피씨버전은. 어. 피씨버전은 없어. 하. 항몰. 이십. 오일이랑. 3월 아이씨 모르겠다 아 31일 3 2 5 6월 3 3일 1 1 20시 성공 시작 확정 일정 비확정 3월 26일 화 3월 28일 뭐 어 근데 이번주는 나 주나갈게 이번주는 4일이나 할 수 있어요 목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아님 목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아님 목요일이냐 어 목요일은 너네 트라이 한다니 일정 아 이 뭉청아이 일정 목요일 토요일이 안된다 그러네 네 그치 이번주는 다음주는 월요일 일요일은 어 아 맞춰본다고 그러면 만약에 되는거면 전부 8시 반부터인거죠 어 네 맞습니다 네 키리님 그러면 3월 25일 오 총 오 그러면은 오 하루에서 4일 1일 혹은 4일인데 아 아 또 짤 수 없지 장비 체크 음식 체크 음식 먹고 게임 시작! 언제 다 키웠대? 자 가보자 갈게요 어 하면 너무 조그매 조그미한데 모니터 빠갈났어? 응 모니터 빠갈난거 공대전에 올줄 알았는데 한참 뒤에 오더라고 그래 지금 아하 너무 조그맨 아유 미기한 케네디언들 거기에는 쿠팡은 없지? 너는 아마존 없지? 해나라도 혹시 집에 사람 없으면 택배 반송도 안 와요? 잠깐만 이거 어딨어 여기 있다 내가 뭐라고요? 집에 사람 없으면 네 택배 반송 당해요? 어 네 1분도 그렇다며 진짜 여기도 밖에 없나봐 집에 사람 없어도 어 오케이 오케이 보통은 그렇지 아무래도 아침 무슨 그냥 사기의 민족이면서 남의 집 택배는 잘 훔쳐가지 않는 나라 하하 카페에다가 자전거는 훔치잖아 왼쪽이 웃어 자전거는 존나 잘 훔치면서 택배는 잘 안 훔치는 불문율 이런 좀 센스가 있어야 되지 않나 나라가 아니 그냥 웃긴 아니고 내 노트북같은거 존나 비싼데 안 훔치면서 어 이거 뭐야 어 씨바 아 아 씨바 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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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남의 버려진거지 화적 최적 어 geh pré 깜짝 메시 아 잠깐만 나 쎄요 됐어 이게 duy contrast 아 샤노아 4등 샤노아 4등 나 M에다가 막았는데? 샤노아 강철 콘돔에 전다 막는 중 아니 용돈 언제 바꾸냐고 맨날 이상하게 넣으면서 가까이에요 F밑 바꾸지 말고 가까이 가까이 중에서 기우지 기다려 좀 바꿔주세요 아 마우스가 너무 무거워 병역 해주는 사람이 아 힘들어 요즘 너무 술을 그만 마셔 이제 더 가벼운 마우스가 나와야 되는데 해마 바로바로 카카오가 아크 그거 쓰면 이제 FPS 못한다고 이거 좀 많이 쳐야 돼 얘들아 미안해 야 뭐야 야 피 개많다 야 이거 탈거 다 탈고 왔어 아 잠시 와 15초 18초 모자르지는 않겠다 15초 10초 길 좋아요 괜찮아요 나이스 1초 나니모나 카타 아 사카타 아이가 사카타 아 아 니네 이름 아이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전질 표현 사람 전질 쓰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깜 Search 짬독은 없어 아 아 으 음 으 아 으 아랑이엘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흥 나 지나간다임 흥 흥 흥 아 아니 어 미안 미안 흥 어 비결 흥 놀래라 놀래라 어 빌 좋아? 빌 괜찮아? 빌 많이 세요 안 된다고? 아 나 서클 아 서클 있어 미안 미안 이거 연습 올라간다고? 뒤로 가야 된다고? 왜요? 나 세 번째 모니터인데 왜 뒤로 가야 돼? 여기에서 좌우지 여기로 내려오면 안 돼 어? 샤나님 12시를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닌가 지금? 저번에도 그렇고? 어 4번은 4번 오른쪽으로 왔어야 되는데 그치? 어? 잠시만 잠시만 3번이라고 했는데 2번이나 그랬나? B 12시가 A 아니었어요? 네네네네 D 위아래 그러니까 여기쯤에 서서 하면 돼요 네네네 아 내가 여기까지 왔었구나 방금 아 죄송해요 잠시만요 저 이거 잠깐만 진짜 진짜 아 아 아 아 아 응응 저기 보이는 것보다 감격이 좋겠지 아니? 그 저 그림보다 네 그래서 일단 D나 B로 가서 좌우 유지하면서 머리 돌린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넵 잠시만 1번 받은요 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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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깨 아 아 우꽝 5 아니 파파존스에 게 맛있는 메뉴 있다던데 무슨 치즈 스틱 같은 건 단스 페이보릿 뭐 창현스 페이보릿 뭐라고 존스 페이보릿이 난 제일 맛있던데 곤스? 메뉴 이름이 그거야? 어 그게 좀 이상해 메뉴 이름들 막 슈퍼 파파스 존스 페이보릿이래 뭐라고? 슈퍼 파파스 존스 페이보릿 오케이 아 오케오케 그리고 브라우니 존나 맛있어 아 나 파파존스 브라우니 먹고 싶어 피자는 별로 안 먹고 싶은데 아 미스터 그렇게 맞았다 죽선 맞았다 어 다시 할까? 아이고 왜 족산을 달고 있지? 손 안으로 들어가신 거 아냐? 아우 맞겨 아 아 오늘 샌치 너무 기대되지 않아요 니들 쟤랑 확장팩 좀 푼다는데 흠 안샤 오거치고 오고 아 이후를 섹세 대잖아 또 제 힌生 사iot 띠 띠 띠 띠 띠 레전티비 동선 아니 어차피 딜컷을 해야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열심히 치면 된다 베이무스 아직 안 나왔어요 이번주에요 다음주에요 오른쪽 위가 우선 안 보여 2번 나가고 어? 아니 이거 뭐야? 살리겠는데 셀드 빼라 셀드 감아볼게요 이거 되나? 안되겠지만 아 아 왜 시체가 여기있나 했는데 한 바퀴 돌아서 으흐흐 까비 까비 으흐흐 으흐흐 나 갈게요 으흐흐 으흐흐 네 그래도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엄청 쉽고 쉽게 나올거라고 재미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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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뱉어 오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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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터져버렸다잉 케린이 화났잖아 샤넛 더 해봐? 어 한번만 더 이거 그 판토 판토 때 계속 이상한 거라 모르겠어 씨발 뭘 쓴거잖아 펩시스도 있으면 혹시 코카콜라스도 있나요? 네 맞아요 입말이 다 맞아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좋아 좋아하네 그니까 빙구 같다고? 좋네 하치화래처럼 웃음 무슨 소리야 어 아니 그 하치화래 중에 저주인형같이 생긴 하치화래 인형이 있거든 또 앰플같이 생긴거라니 앰플같이 생긴거 어 현호 간다 나이스 마지막이 보고 앰플같이 생긴거라니 진짜 이상하게 생긴건데 어 애플리 어떻게 잡지? 난 힐러니까 마지막이 보고 어 죽겠다 아 화이팅 여기 집중 자 1번 나갈 준비 1번 나가고 3번 나가고 4번 나가고 어 아까보다 괜찮아 네 들 많이 세요 들 많이 세요 들 많이 세요 들 많이 세요 세세세세세세세세세 터나잇 락스미 압왕 터나잇 아 자 라인업 가까이 여자아래 가까이 여자아래 눈에이 그대로고 4번 3번 지인 끝에 응 에이 에이 남자는 델타, 남자는 샤누아 가야 돼? 남자는 샤누아를 패야 돼? 뭔 소리야 이거? 내가 잘못 들었나? 뭐라고요? 남자는 샤누아를 패야 돼? 뭔 소리야 이게? 남자는 델타, 샤누아 빠져야 돼 뭐야? 너 빠져야 되라고 말 안 했어 어허허허 딜 세다잉, 20초 남았어 나 실망이다 민정 딜 세, 11초 오 잠깐만, 왜 이렇게 세 8, 7, 6, 5, 4, 3, 2 다с 자, 약상규에서 딜 상정 есис gpr 아아까봐 그렇게 가세요 오오오여 나 소클인데 미안 아 미안 아 까비 주황러 왔다 징이이이이이이식 중앙으로 갔다 아 까디 내가 쓸라 그랬는데 갈게요 눈빛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아 미안 나 너무 가까이 갔다. 어 미안 미안 나도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그쪽으로 가고 있었어. 어? 아아. 가러 갈게요. 응 응. 응. 어? 아아. 으응. 응. 응. 이렇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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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붙잡 왼쪽이 우선 1번 나가고 2번 나가고 3번 나가고 4번 나가고 딜 세요 5번 나가고 딜 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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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lie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놀이 됩니다. 아 예요 가까이 아 안돼 조금 먹으라고 아 이거 이거 우리가 둘 다 너무 가까웠다 둘 다 세칸이던데? 어 어 어 민주만 그게 아니라 나도 가까웠음 너네가 맨 밑이었냐? 응 맨 밑이었는데 한쪽만 죽었으면 살았을텐데 둘 다 세칸과 같았어 그니까 그래서 죽었어 개비 개비 요시다가 점지해주는 빨간 실 총rec기 총 예고 우 vaccinations 그니까 굿 우스 왼쪽이 우순 왼쪽이 우선 1번 나갈 준비 나가고 2번 나가고 엑 이구 나 없다 1번 나가고 이거 내 앞에 누구였어? 이거 안데 안데 다시다시 외국atoire 하하하하 터지면은 그 둘의 조합이다 흥 오늘 출시일 나오면 어떡하? 아 7.0? 어 근데 오늘 뭐 렐라 하는 거야? 아니 뭐 게임 박람회 같은 거 하나 본데? 거기서 기조연설 한대 아아 뭘 하는 거지? 그니까 일본 게임 박람회인가? 아 미국에서 한다는데? 아 그럼 뭐 그 게임이잖아 아 뭐 뭐라도 보여주겠지 뭐 그니까 아니 아니 아 아 아 아 이번 기회 가을에 나오나? 여름. 아 여름? 아 레이드가 가을. 왼쪽 위가 우선. 2번 나가고, 3번 나가고, 4번 나가고, 4번 나가고, 1번 나가고, 1번 나가고, 음 와 мод 중에 1번 나가고, 저랑 중간 중간에iosis을 해 줍니다. 근데 걔 화나! 안 앞에 이래, 안 앞에. 8장만 약들. 오우. 라인업 뭐 알리고 남자 아래 그 대로 끝까지 벌리고 아 너 마우스를 왜 이렇게 못 움직이겠지 아 어떡해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더 가벼운 마우스 찾아야겠다 남자는 벨터 쪽 40초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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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10초 7 6 5 4 3 2 1 7 8 9 9 9 10 10 10 10 10 수요일에 소들 수요일에 소들 두 번째 파랑이 들어가라 올라가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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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빈이 미그레일 주인 세번째 사랑 사랑 주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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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저녁 미그레일 주인 마지막 저녁 롱 저녁 저녁 간식 멈춤 저녁 롱 롱 저녁 롱 저녁 저녁 둘이 너무 붙었다 떨어져야 돼 개드님이 먼저 안갖고 화이팅! 집중 나이스 리밋 수업 수업해야 돼 넘어가야 돼 아이고 이건 안 온 거 같은데? 아닌가? 이거 어떡하나 핸패를 넘어갔는데 핸패를 넘어갔는데 다른 사람이 계신 건가? 주류울레가 넘어갔는데 할래? 이즈한 세워가 아니잖아 아이고 이슈 이슈 넘어가 넘어가 탑 아 까마이 소리 잘 년다 아 어 잘 내는데 웃었지? 나 밤마다 연습해 아 ㅋㅋ ㅋㅋ 그러게 ㅋㅋ 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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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탈색이랑.. 20만원은 좀 쎈데? 염색에? 그니까.. 맞아.. 근데.. 어.. 머리가 길어서.. 짧으면 그 정도 안 하지.. 이거 줄 가져갈 사람 6시? 난가? 아.. 나 아닌데? 아 난.. 나 2번 기둥이야.. 아니.. 내가 말하고 있어가지고 난가 싶었지.. 어.. 샤워가 없었지.. 아.. 캐나다까지 가는 케이블 상고가 뜯어먹었다만.. 그.. 파묘다! 파묘! 파묘요.. 저 물 좀.. 물 좀 더 볼게요.. 음.. 땡.. 아.. 나.. 나.. 덩성하면 디코 나가는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뿌셔뿌셔.. 가루 섞어야지? 진짜 재미있는거.. 그니까.. 아 근데 저도 게임할때.. 절대 손을 안 멀어요.. 그거.. 과자 먹다가.. 초 올라오면은.. 입으로 전달 빨면은 돼요.. 맞습니다.. 손가락을.. 그래서 막.. 그 게이밍 젓가락 그런거 있잖아요.. 손가락에 끼워서 하는거? 그런거를 살까 하다가.. 그냥.. 뭐올니? 뭐야.. 씨.. 다들.. 점프 한번만.. 뛰어주시겠어요? 저 계속 점프하고 있는데? 나 열심히 뛰는 중.. 예.. 아 저기 완전 교점까지.. 오케이 오케이.. 물 따라가가지고.. 아 갈게요.. 그치.. 물에 달려낸.. 무조건.... 그것 같은데.. 무조건.. 집중 잘하면 된다.. 아 그래.. 아... 자.. 음... 으아아아 왜이렇게 머리쥬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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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은 것 같은데? 어어어 아니 이 버벅거래동기 없어졌어 왼쪽 1번 나가고 2번 나가고 4번 나가고 1번 나가고 1번 나가고 1번 나가고 1번 나가고 2번 나가고 1번 나가고 54분 가까이, 가까이, 둘다 밖으로 엠펠, 스왑 징 밟고 엠펠, 스왑 엠펠 다 떼었어요 준비했어요 됐다 살면서 굽고 가고 갑시다 정국 위치로 20초 덜 많이 쎄요 10초 6초 4 5초 3 5초 10초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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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개해서 딜 짱개해서 딜 세어 파랑입니다 2번째 파랑세어 3번째 파랑세어 2번째 파랑세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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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까이. 남자 아래.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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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할께요 응? 어찌 말하는 거야? 포토는 치즈 맛이지 포토는 옥수수 그리고 포토는 옥수수 파랑이 포토는 수은에 몽때로 포토는 없지만 어 손 줄을 허져갈 아까 창현 어디서 있었어? 에이 아 미안해 미안해 못 봤어 에이 갈게요 에이 아 소또 그거 먹으면 안 돼 진짜 그냥 개빨리 다는 날까? 갑자기 다 먹는 날까? 16개를 먹었다는 그 만큼 말이지? 괜찮아 나도 그만큼 먹어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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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정말 좋구나 1번 나가 2번 나가 2번 나가 미안 났다 이거 어쩔 수가 없었다 어디가가 아니라 너가 아니야 저 둘이 붙여두면 왜 사고가 나지? 내 스포츠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터져버리는 이유 일단 미친놈을 못해 4번 나가 5번 나가 1번 나가 좀 더 나은 3번 나가 1번 나가 1번 나가 기다려 어 내가 못 왔는데 그거 내꺼 동영상 동선 보여줄까? 왜 못 갔는지 아 됐나요 어떻게 됐는지 여기는 발이 잘리고 저기는 쉐어가 안된 말이야 응 갑시다 아 일분이 뭐냐고 귀여워 근데 그 나머지 두명이 왔으면 그 혼자 오던거면 아니 내 아 핀차인가? 아 그니까 온거가 아 씨발 방팽 야 돈 찐테레다 창아 빨리 사과해 빨리 사과해 어허 갑자기 사정이 있겠죠 빨리 사과해 갑자기 사정 이러고 있네 저번엔 뭐라 했더라? 내가 잘못한건 아닌 듯함? 아핫 죽일까? 갑자기 말아온다 하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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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핰 하핰 하핰 쟤가 모르겠지 잘 안아주지 못한거죠? 잘 안아주지 못한거죠? 잘 안아주지 못한거죠? 나도 없어 여기 쉐어 뭐죠? 이번에는? 뭔가 맞았다고? 장판인가 봐 장판인가 봐 장판인가 봐 장판인가 봐 소음 생각해 합시다 소음 생각해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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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놀라네 지금 흉 흉 흉 흉 흉 흉 흉 박정아 와우 앰플 봐 웃네 넓 옆에 그냥 1번 나가보여 1번 나가보여 아 장판이 너무 예뻐요 미쳤다 미쳤다 2번 나가야 돼 으 이 으 으 으 으 으 오우! 오 탕약이 몇번! 일쇄요 하세요! 1대1에 손을 올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깐 탕약이 손을 올리고 있네 그래서 포다닥 바꿨어 사이버 탕현이가 배고팠나봐 그니까 줄 서고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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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아래 3번이 12시 가까이예요 가까이 바이바이 5번이 4번이 3번이 1,2,2,3 5번이 한앞에 6번이 5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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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때 눈부셔서 방패를 잘 못찾겠어. 정글라스 껴서 정글라스. 바꿔갑시다. 아저씨. 뭐가 미안이야? 아저씨가? 누구한테 한거야? 누구한테 했는데? 나 가고 있는 거 누구냐고. 아저씨. 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야. 들세다 세다. 이제 10초. 7. 6.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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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나이스. 1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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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10초. 15초. 10초. 15초. 그오옥 빨강이 쉬워 빨강이 쉬워 빨강이 쉬워 지나갈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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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뽁뽁뽁 꾹꾹꾹 여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판도 성공률 몇 퍼센트야 소비상이다 소비상 귀여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미쳤다. 왜 갑자기 팍 죽냐고 너네 상태가. 안돼 안돼. 다 말 끄켜. 다 말하면서 해. 갈게요. 인정. 처음에 잘했잖아. 근데. 처음에 잘했는데. 왜 갈수록 이상해지냐고. 오호호호호. 오호호호. 오호호. 폴란. 다른 생각 다 하고 있었어. 나 열두시 그룹기가 있길래. 그룹기가 열두시네.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이제. 이거는 신경론입니다. 신경론. 도파의 신경론 강의 보고 오세요. 누가 세수하고 있었지. 응. 아 그러네. 오늘 30분 남았네. 신경론은 당연히 맞지.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모든 곳에 정용이 돼. 직장생활에도 정용이 되는 게 신경론이야. 아. 12시까지. 누가 11시 반까지 된다고 했지 않았나. 기억이 안나네. 아니네. 12시까지네. 12시까지라서 있네. 왜 낚아. 누가 낚았어. 아. 미스터 도르키잖아. 연펠님 야식 뭐 먹나요. 친구 집에 갔는데. 갈게요. 화이팅. 파이팅. 파리로 먹는다고. 오케이. 파리 먹는 데잖아. 파리. 야식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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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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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이 우선 1번 나와봐 아 못 찾는다 이거 찾는다 좀 아 1번 나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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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신마 있어 일 많이 세요 일 세요 세요 이러면 되겠다 이제 1번 나와봐 칠 2번 나와봐 아 1번 나와봐 아 2번 나와봐 너 아프다 그치 가까이 눈 델타 밖에 밖에 야 나갈 때 나가야 돼 뭐야 이거 지팡이로 봤다가 다리가 가느네 이러고 씹어 들어가 엥? 딜러도 살아? 갈게요 어깨 사는 겨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래 누굽가 사는 너도 또 또 또 또 또 네 진지하게 노래 한 번만 불러주면 안 돼? 아 싫어요 부끄러워요 진지하게 부르면 그 스타일로 부름? 뭐라고? 아니 아니 뭐라 뭐라 뭐라야 될지 궁금해서 너 조용히 해 하하 하하 너의 노래 신중독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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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막 약간 바이브레이션이 막 많이 들어가는 그런 놀이 그런 스타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내가 몇 번씩이나 노래만 다 해드렸어 아 아 아 부럽잖아 어 이게 흥 흥 흥 아니 노래 잘만 부르면 너무 앗 이거 유니 나와 어디 너무 막 글쎄 그래 말 다 relación 아무 눈 근데 나 휠척당해요 맛있게 불 서고 어 됐다 눈에이 나랑 엠펠스왑 4,3 4에요? 어우 징징 이렇게 번쩍거리는 물다 3,4 4,4 4,4 4,4 4,4 5,4 5,4 5,4 아 그래도 딜 개났네 어 쟤 정말 티가 안나네요 그러니까 왜 티가 안나냐 이래도 되는거야 저만큼 소환사는 의미가 없다고 음 좋구나 15초 5,4 6,5,4 3 오 뭐가 막 날라와서 죽였어 10,5 그럼 10,5 15,5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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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제 빨리 지나가지고 오오오오오오오? 그거 알고 나 계속 뵙게 있어 다 죽어 그러면 나를 피해가던가 흥 띄워 띄워 혹시 그 이어진 선이 위아래로 막 붕쭈붕쭈 거렸나요? 안 움직이면서? 점프 뛰었냐는 소리잖아 점프 뛰느라 가만있었나요 혹시? 보신 분? 그냥 늦게 가던데 그냥 늦게 갔어 그럼 왜 늦게 가지 갈게요 뭐였는데? 줄이었어? 아니면 빨강이였어? 그 파랑 파랑 그럼 그냥 늦게 간거지 늦더라도 무조건 그냥 외곽 라인타워 가는게 맞아요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나 눈 마주쳐서 당황했어 바퀴벌레랑 어? 진짜 바퀴벌레? 아니 아니 나 바퀴벌레 본적 없어 실제로 나 봤어 네? 어디서? 미친 나 앞에 나도 밖에서 군대에서 처음 갔어 어? 아이고 나 어떻게 했나? 범역질주 찌렸다 찌렸다 어? 이게 잘 달렸으면 이게 맞아 아흐 아흐 얘가 오셨는데 아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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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펠 나이스 내가 살릴게 엠펠 나이스 내가 살릴게 엠펠 나이스 엠펠 나이스 내가 살릴게 어? 엠펠 살 안 들어갔다 아아 왜 안 들어가 와아아아 아디밸 네딜 죽어서 안 되겠다 아아아 아아아 다시 하죠 이거는 와 1파가 못 갔네 야 7만 8천? 스카이 샤드 7만 8천? 하늘의 조각 갈게요 장실 장실 아 오케이 와 근데 펠도 친구 집에서 하는 거면은 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친구한테 파이널 판타지 14 이제 아웃팅 당하는 거라고 미쳤다 나 절대 못해 와 너 닉네임이 뭐야? 와 이거 무슨 게임이야? 고양이 길을 달고 있네 헐 신세트부터 했을 때 그 사람은 아 뭐 같은 펄이면 끼리끼리지 뭐 근데 펄이는 반팡하더라 옛날에 그 대학교 다니때 친구 무조건이 체어하우스 할 때 같이 사는 동네 친구랑 해초면 되게 자주 같던데 근데 제가 오버워치를 되게 자주 하다가 이거 12시까지 안되는데 리인스 한번 할까요? 오케이 그래요 하다가 아 파파는 잠깐만 들어가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그냥 그걸 본 거야 하하 그래서 닉네임이 뭐야 이래가지고 씹어 그냥 바로 껐어 아 닉네임 뭐야 난 사사사사사 카타 그 판토 때 동선 질문 하나만 하고 싶은데 이게 만약에 제가 이제 그 뭐지? 다음에 나가야 하는 번호임 근데 장판이 이렇게 깔림 잠시만 잠시만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응 이제 제가 다음 번호고 지금 나가야 돼요 장판이 저렇게 깔렸으면 없어지고 움직여도 돼요 없어지고 가도 돼요 없어지고 가면 돼요 근데 왼쪽에 있잖아요 자리 왼쪽으로 가면 저게 돌아오는 그거 아닌가? 그래 저쪽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도 왼쪽으로 쭉 가서 밖에서 빼도 되고 전질 캐고 그리고 저 장판이 없어지고 가면 돼 응 그것도 맞아 응 항상 나가는 타이밍이 나가는 타이밍이 장판이 저기에 깔려도 무조건 갈 수 있어 저거 다 핑계야 진짜 왼쪽으로 가라는 거지 아니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도 되고 중앙 장판이 없어지고 중앙으로 가도 돼요 둘 다 가도 돼 그렇게 가는 거 너무 위험하던데 터지는 타이밍이 터지는 거 보고 그냥 보스 배로 쭉 들어가는 거 어 보스 배로 쭉 들어가는 게 그게 그니까 장판이 부채꼴 쉐어맞고 장판 하나 깔잖아요 깔고 깔고 가면 돼 나가는 타이밍에서 장판 하나를 더 깔고 뭐라 해야 되지 그럼 그 타이밍이 네 자기 발 아래 장판이 생겨요 네네 그거 그때 저 장판이 터지거든요 네 그때 나가면 돼 자기 거 버리고 간다 그리고 저거 터지고 간다 이런 느낌 근데 이 적대는 사실 멀리 나가도 응응 아 나는 멀리 나가는 게 나을 거 같아 이거 장판 터지는 타이밍이 애매해갖고 응 오케오케 응 왼쪽 왼쪽으로 가야겠다 응응 오케오케오케 어차피 원딜은 나가주는 게 금딜들 중상 중요한데 좀 더 타고 오케오케 어때요 갈까요? 잠시만요 아 오케이 어어어 어 라고 하는 타이밍에 나가지 않아 장파나 더 깔고 나간다고 생각하면 돼 객벗에서 나가라 하는 그 타이밍에서 아 오케이 오케이 어 그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밖으로 나간다고 했던 거임 터지자마자 나가면 그게 안 될 수도 있어서 어 도트 바뀌었다 미안합니다 아 용눈이 또 아니 저거 바꾸면 안 돼 진짜 아니 이거 순서를 바꾸라니까 요상하다 요상해 오 은필 뭐야 어떻게 이렇게 바로 왔어 아 나 선 선 선 선인 어 나 선인가 본데 혜리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 어느 순간 12시에 있는 건가 이 느낌은 나도 그냥 그대로 서 있길래 다들 다 있는 건가 이 생각하고 있어 아 뭐야 아니 너무 너무 다 제자리에 가 있어서 잘못된 걸 깨닫지 못했어 완벽한가 이러고 있는데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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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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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보고 나타난다 A85 아니 닌자도 숙지 쓰면서 고춧가루 ㅈㅇ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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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이때 맛있어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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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쎄요 싸워드 자 싸워드 위치 코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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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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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아래 여기 잠깐만 5대지? 나이스 보브 쏘아 나 심마 있긴 해 아 오케이 오케이 만화가 없어 아직 길이 안 될 것 같아 일 할게 12시였어요? 5대지? 얘 바꾸면 될지도? 한 번 다 털어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한 이 정도로 전복 풀고 죽이지 않았나? 아닌가? 음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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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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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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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ätten. %. grizz, 아, 인데. 샤누아도 옛날에, 그.. 음. 거기 그냥 어벤져스였음 실제로 우유라는 사람도 존재했음 근데 우유 사실 우유라는 사람이 주식이 아니었지 사실 그런 사람한테 관심 없고 그냥 게임만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사실 우유가 나도 잘 누군지 몰라 그 사람 그냥 혼자서 약간 뭐지? 인스타도용인가? 그거 하다가 걸려가지고 자기 혼자 데리고 나갔을걸? 아 그래? 나 왜 나갔는지도 몰랐는데? 그래서 우리는 뭔지도 모르고 아 왜지? 아 그니까 그마리스 말고 다른 사람이었어요 아무튼 그 사람도 뭐 주작하다가 걸려가지고 그냥 나갔음 뒷코를 잔팍판이 심연이잖아 맞아 내 인생 최고의 흑역사인 그때라고 야 재밌었잖아 인심하자 하하 하하 내가 엠펠 채워줄게 나로 가득히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å iseen firstly 언어는fle 그쵸? 오른쪽 위 우선 1번 나가 2번 차례 3번 차례 살짝 살짝 보여요 세요 9번 차례 3번 차례 좌측 4번 차례 4번 예술 2번 차례 4번 차례 15번 차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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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2장 뭐 없는데? 아 나 케마자 같이 안마젓는데 나랑? 아 중대 어떻게 다 막 아 그래? 아 혼자 마 miner 아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너무 번쩍번쩍거려서 어 이거 너무 오랜만에 하면 눈이 아파 가자 가자 그래서 일단 누가 나보고 뭐라고 하면 난가? 이렇게 돼 아 뭐하냐고 그렇게 이걸로 아이 죄송합니다 아 저기 어른인가 보다 뭔 어른이야 저 곱팔이에요 곱파요 나이는 못 속여 라인을 못 속인다 그니까 아니? 아 맞다 내가 촬영보다 어려워 이미 늦었어요 할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MPL 아잇 아니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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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한데 희릇 하나야 아 미안해 하지마 계속 1분만 보이려네 너 일찍 남이야? 죄송합니다 뭐라고 된다 배줄까봤다가 야 근데 거기서는 추표 어떻게 하냐 안하는데? 야이씨 매국노 세기 자본가? 어? 어떻게 된거야? 이게 약간 비인상각을 못하네 아니 어차피 12시가 막툴하자는거죠? 막툴하자는거죠? 막툴하자 막툴하자 90분 더할 뻔했잖아 다들 오늘 1시에 볼거에요? 난 나중에 요약본으로 볼래 네 지금 일어났으니까 더 보기 쉬운거 아니야? 아 쌍고 사야지 바쁘게 사네 음 그거 그거 보니 안 돼 아 맞으니까 집중해서 판사에서 터트리면 범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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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파 좀 일찍 써.. 에잇? 내가 터뜨렸네 눈도 없고.. 아직 닿는데.. 안 돼 안 돼 이거.. 나이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찐막 아셨어? 찐막 할까? 에이 뭔 찐막이야..